기쁨진 세상을 만나서니 오늘 희망이 무엇일까 기와 영광 누려 수렴 희망이 좋갈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름다운 고음을 생각하니 새삼맘사람 충봉 중에 또 마신 분 같고다 동룡 세상을 만나서니 오늘 희망이 무엇일까 기와 영광 누려 수렴 희망이 좋갈까 음소화라게 음분텀분 주색찾기에 침묵하라 이 세상 남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좋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